학생 여자 모델이랑 남자 모델을 뽑더라고요. 그냥 심심풀이로 친구들이랑 한번 보내보자 해서 집에 있는 사진을 딱 보였는데 거기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. 성혜 의원이 현재 은광역에 재학 중인 여고생입니다. 지금 오게실 수 2% 주목을 받았고요. 6남매의 웨딩드레스를 거쳐서 백약 3.98에도 캐스트된 예비 미팅 같은 데 나가고 싶어도 애들이 안 껴줘요. 왜? 모르겠어요. 안 껴줘요. 그래가지고 혼자 방바닥 굶고 저는 연기하고 있지만 MC 분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MC 쪽을요. 근데 아직까지 신인이고 아직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좀 연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. 자신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. 최선과 아닌 최선을 다하는 연기사가 될 거고요. 항상 저희 모습 언제나 예쁘게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